오케이 어.. 오케이 아사람 밈이 하나 늘어난거 아시나요? 트게더에 나무위키 밈 등극 봐봐요 뭔 밈은 얼어주고 밈이야 밈같은 소리하고 있네 뭔 밈이야 밈은 그냥 뭔 밈이 늘어나 나무위키 뭐 이 이 머건드립니다 이게 해가지고 뭐여 이게 도대체 바보지는거야 아휴 자 어 아 어제 그래서 그렇게 하트 예언병을 떨었어 나 뭐 어제 무슨 저기 무슨 뭐 뭐지 뭐 뭐 뒤도 쏙 얼린줄 알았어 어 자 됐어 어 자 근데 이제 어 너무 그러지는 말 어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 별 생각도 없는거를 괜히 어 자 그 어 원래 원래 그런것도 아닌데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런거니 괜히 그러니까 괜히 괜히 어 불편할 수도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 왕노는 뭐야 왕노는 씨 우랄 그 아무튼 어 양측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금 생각해볼게 어 조용히 해 어 쉿 어 자 입 닥쳐 어